으 으 안녕하십니까 먼슬 기진의 이석입니다 다음은 공유주방 사업을 통한 이제 사업 다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온 것은 이제 아 이렇다 공유주방 이런게 있다라고 하면 아 지금은 어떻게 하면 공유주방을 통해서 돌을 벌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공유주방에 통한 사업 다가 칼을 보시면 공주방 입점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외식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많은 외식업체가 공유주방을 통해서 사업 다가 하고 있구요 대표적인 브랜드는 아웃백도 있고 뭐 봉피안 같은 브랜드 도 있고 식품회사 중에 팔도 도 있고 정말 많은 업체들이 공유주방을 통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일 중 빠른 제일 많이 하는 이유는 공유주방을 통해서 다양한 지점을 확대할 수 있다 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일 많은 공유주방에 입점해 있는 업체의 프랜차이즈 대형을 보면 대형 프랜차이즈 보시면 아웃백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올해 한 16개 지점이 오픈한 걸로 알고 있구요 그게 다 공유주방을 통해서 오픈했고 아웃백은 좀 독특한게 공유주방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로드 매장에 한 5평, 8평 정도 되는 배달 전문 딜리버리 매장도 직접 오픈했습니다 아 왜 그렇다고 하면 공유주방을 통해서 지점을 확장하냐 일단 속도와 비용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기존에 아웃백 매장을 하나 낸다고 하면 최소한의 비용이 6, 7억이 들었다고 하면 딜리버리형 매장을 하면 공유주방 임대와 본인들이 가져오는 특수한 시설들이 있어서 시설 투자비 포함해서 투자비는 한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벌써 투자비가 거의 10분의 1로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는 매출인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 통해서는 제가 전직 아웃백 거기 때문에 알아본 바를 통하면 매장당 평균 매출은 배달로 1억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전 같은 경우는 2억이 넘은 매출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아웃백이 한 5억에서 7억을 투자해서 2억을 파는데 내가 공유주방을 통해서 5억 5천 정도를 투자하고 1억을 판다고 하면 어떤게 더 효율적일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점을 공유주방을 위한 지점 전개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되었구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아웃백 같은 경우는 20개 이상의 딜리버리용 주방을 준비 중이고 출점하고 출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아웃백의 성공을 따라서 지금 뭐 온도 보도도 들어와 있구요 그 다음에 봉피안 같은 국내 프리미엄 브랜드 냉면 브랜드 조차도 이제 공유주방에 들어와서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주방 전용 프랜차이즈 사업인데요 실제로 올 한해 가장 많이 이제 만들어진 게 공유주방 전용 프랜차이즈 입니다 먼슬리 키친에도 몇 개 브랜드가 있는데요 기존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점을 운영하면서 되게 여러 지점을 냈다고 하면 지금은 각 공유주방 마다 입점해서 그 지점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슬리 키친에도 뭐 칡덕스라는 업체도 있고 이번에 뭐 헝그리비어라고 그래서 저희가 푸드트럭을 하신 분들이 공유주방을 통한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례도 있고 뭐 또 자판기 하신 분들이 공유주방을 통해서 그 프랜차이즈 할게 들어온 몽쿡 이라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업체들이 공유주방을 통해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많이 시도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도 아까 위에 인 앞 앞서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투자비가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스피드하게 매장 전개가 가능하구요 이런 빠른 매장 전개를 통해서 빠르게 가맹을 확보하고 지존에 있는 가맹점 같은 경우는 슈퍼바이저가 매장을 맨날 가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공유주방에서 입점해 있으면 공유주방에 있는 관리자들이 기본적인 서비스로 또 서비스 지원을 관리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위생 문제라던가 뭐 배달 대행 이슈라던가 아니면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존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해야 될 일의 일부를 공유주방에 해주고 있기때문에 가맹사업자로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주방을 통한 멀티브랜드 운영이 있는데요 이런거는 이제 뭐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빔면을 유명한 팔도 같은 경우는요 공유주방 내에 팔도밥상 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자기네 이제 브랜드에 대한 테스트나 반응을 보고 있구요 또 신제품에 대한 테스트 배드로 사용하고 있구요 프레시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많이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브랜드를 만들 때 바로 로드매장으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공유주방에서 먼저 영업을 해보고 고객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브랜드를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한가지 브랜드를 하는게 아니라 되게 여러가지 브랜드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밀키트 업체 중에 프레시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프레시지는 한 곳에서 한 5개 브랜드까지도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구요 거기서 반응이 좋았던 밀키트 위주로 고객들한테 판매를 했고 비투비 영업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멀티브랜드 운영하기 힘든게 홀 매출이 있기 때문에 홀에서 일어난 매출과 배달로 되는 매출이 섞이면서 굉장히 많은 동선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공유주방에서는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선상에 크게 어려움이 없이 다양한 멀티브랜드 테스트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슬리 키친 같은 경우도 입점 고객 중에서 두 가지 이상 브랜드를 운영하는 곳이 한 5분의 1, 5분의 1 정도는 되구요 매출이 너무 좋아서 한 곳만 하는 곳도 있지만 두 개의 브랜드를 운영해서 테스트 해보는 것도 10개의 입점 업체 중에 한 두 곳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주방을 통한 신규 브랜드 개발 및 테스트인데요 이건 실제로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유주방에서 오픈하고 로드 매장으로 나간 케이스가 먼슬리 키친 앱만 해도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뭐 볼박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는 먼슬리 키친 노년점에서 먼저 브랜드를 오픈해서 고객 반응 보고 테스트 해보고 뭐 이렇게 패키지 이런 거 다 다듬고 메뉴도 좀 더 다듬 상태에서 다듬은 상태에서 한남동 쪽에 로드 매장이 나간다던가 그리고 공유주방을 통해서 메뉴 개발을 직접 운영하는 회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공유주방에 들어가서 메뉴 개발을 다 하고 거기서 고객 테스트가 끝난 상태에서 실제 로드로 매장을 내서 매출 2억 정도 나오는 고깃집을 오픈한 매장도 있고 이렇게 공유주방을 통해서 멀티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투자비가 필요 없는 주방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배달이든 홀 영업을 통해서 고객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나가기 전에 이 고객 이 메뉴들이 고객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다 확인하고 브랜드를 로드로 내보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굉장히 좋고요 공유주방을 통해서 오픈한 업체 중에서 한 고깃집은 매출도 2억이고 마진류도 한 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6개월간 공유주방에서 개발했는데요 거기서 문제될 것들을 다 보완하고 수정해서 나간 케이스고요 현재는 두 개의 지점이 벌써 출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출에 온라인 전환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는 오프라인 매출도 중요한데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매출이 크게 보면 이렇게 동네 매출 그 다음에 전국 매출 그 다음에 뭐 글로벌 매출 이렇게 본다고 하면 먼저 해볼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배달입니다 배달도 결국에는 앱이나 웹을 통한 모바일 주문이 많은데요 이런 매출을 통해서 내가 오프라인에 쓰는 매출에서 일부만 보완한다고 하면 수익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매장 운영하신 분들은 꼭 배달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배달을 하면 처음에 정말 반응도 없고 매출이 안 올라와서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목표를 크게 잡으시는 것보다는 배달을 통해서 내가 내가 내는 임대료를 뭐 어느 정도 다 배달 배출로 만들겠다 뭐 이런 작은 목표를 먼저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게 만드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전체 외식 시장에 7대 3 정도 비율로 온라인 시장이 좀 커져 있고요 아마 계속 온라인 비율이 커져서 많아지면 5대 5까지 갈 겁니다 그렇다고 온리 온라인 하면 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오프라인을 베이스로 온라인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영업이 잘 되는 분들조차도 온라인 영업을 신경 써야 될 거고 오프라인에서 좀 부진하신 분들은 온라인에 좀 더 집중해 본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계신 매출이나 수익보다는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비대면이 중요한 시대에는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보다 더 좋아질 거고요 아마 앞으로는 이런 일도 되게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매출 전환을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요 요새는 다양한 앱들이나 배달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매출을 올리는 게 어렵진 않고 하나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이 하나를 놓치셔서 수익을 많이 못 버는데요 온라인 매출에서 중요한 것은 원가가 아니라 RTN이라는 공원 이익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원짜리를 하나 팔아서 원가가 뭐 30%에서 7,000원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3만원짜리 팔았는데 원가가 40%라고 해도 내가 40% 해도 사삼시 18,000원을 벌게 되거든요 그럼 18,000원을 버는 이런 RTN 공원 이익이 높은 메뉴들을 잘 구성하는 게 온라인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공원 이익을 기준으로 온라인 메뉴와 판매 전략을 해울수록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좋아진다는 부분을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키트와 LHMR을 이용한 시장 진출인데요 공유주방에서는 식당에서는 직석식품 조리를 신고하려면 시설을 따로 해야 됩니다 일반 음식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유주방에서는 그냥 직석식품 제조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국경사거리에 매장하고 있는데 온라인 사업을 좀 가볍게 시작하고 싶다고 하면 공유주방에 매장을 얻고 직석식품 제조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매장 하나를 더 만들지 않고도 기존에 있는 메뉴를 가지고 좀 더 빠르게 밀킷이나 HMR 테스트를 해 볼 수 있고요 HMR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유주방을 통해서 가장 먼저 테스트 해 볼 것은 저는 밀킷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밀킷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사전 판매가 중요하고 사전 판매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공유주방 쪽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마켓컬리를 판매하고 싶다고 하면 마켓컬리 쪽에 어느 정도 연결해 준다던가 아니면 B2B 채널 연결해 준다던가 아니면 뭐 편의점을 연결해 준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B2B 모델을 지원해 드려서 초기에 이런 HMR이나 밀킷 사업을 안정적으로 온보딩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곳이 공유주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달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이 어떤 메뉴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프라인 데이터는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팀장인데 오늘 해장국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직원들이 대부분 해장국을 먹으러 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아직까지도 개인을 아무리 배려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우리는 고기 먹으러 가자 라고 하면 대부분 고기를 먹으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배달 주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내가 그날 먹고 싶거나 그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먹고 싶은 메뉴로 배달 메뉴를 주문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인의 취향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게 배달 매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별 배달에서 인기 있는 메뉴나 좋아하는 메뉴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메뉴를 본다고 하면 내가 어떤 메뉴로 HMR이나 밀키스 만들어야 될지 되게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하면 조금 더 고객의 취향에 대해서 볼 수 있고 그 취향을 바탕으로 조금 더 상품성이 높은 제품들을 HMR이나 밀키트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주방 사업자 인프라를 통한 온라인 사업 진행인데요 이게 아까 얘기한 B2B나 아니면 다양한 멀티 채널에 대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공유주방 사업자들은 다양한 사업자와 제휴를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밀키트를 만들었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스마트스토어 이런 데 팔아보시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팩이랑도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라고 보면 아예 처음부터 마이키친에 입점을 한다던가 아니면 편의점 납품을 개런티 받는다던가 마켓컬리든 오아시스든 다양한 새벽 배송 업체의 일정 물량을 개런티 받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런 개런티를 받는 B2B 업체를 연결할 수 있는 것도 공유주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좀 많고요 아이템이 뭔가 좀 더 경쟁력이 있거나 좀 더 퀄리티가 있고 위생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손쉽게 좀 더 HMR, 밀키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주방 사업자 제휴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투자사들이 대부분 공유주방 투자사들이 이런 HMR이나 이런 밀키트에 관련된 업체랑 관련되어 있는 투자도 그래서 많습니다 그리고 HMR 및 공유주방을 통한 손친 해외 진출인데요 이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아마 클라우드 키친의 예를 들어서 얘기할 건데요 실제로 클라우드 키친이 한국 진출했을 때 공유주방 사업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클라우드 키친에 있는 봉피앙이 런던으로 진출했을 때 매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키친이 있는 런던 클라우드 키친의 매장을 오픈하고 한국에 있는 제품은 밀킷이나 HMR 형태로 납품하게 해서 한국의 맛이 그대로 영국에서도 느끼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가장 좋은 해외 진출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존의 외식업체들이 해외 진출에서 가장 실패한 요인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맛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지에서 아무리 좋은 재료를 구하고 아무리 비슷한 재료를 구한다고 해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식재료의 한국적인 맛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외식업의 해외 진출이 레시피를 가지고 나가서 교육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앞으로의 새로운 외식업의 해외 진출은 밀킷이나 HMR을 가지고 나가서 현지에서 간단하게 조리해서 제공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현지에서 하는 것보다 맛있고 더 퀄리티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간단한 조리를 위해서 많은 시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또 해외에도 배달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공유 주방에 밀킷을 통해서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편하게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게 사실 공유 주방이고요 이게 가능한 건 공유 주방 사업자가 다양한 업체와 제휴를 통해서 인프라 사업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고요 원스리 키친 같은 경우는 빌딩 내 배달을 로봇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빌딩에서 주문하는 것은 배달비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매장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까지도 제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 주방이라는 이런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도 앞으로 외식 사업에 되게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 주방 입점에 특별한 제휴는 없는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공유 주방 입점에 큰 제약은 없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합니다 공유 주방이다 보니 위생과 안전관리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요 위생에 대한 기본 매뉴얼 정도를 드릴 거고 그걸 준수하도록 계속 피드백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심각하게 위생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입점에 대한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밀키트 확장에도 유리할까 라고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매장에서 만드는 밀키트는 판매에 한계가 있고요 공유 주방을 통해서 직석식품 제조로 허가를 내서 한다고 하면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현지에서 맛이 한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했는데 이게 아마 가장 앞으로의 공유 주방을 이용해서 해외 진출하기 해외에 진출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HMR이나 밀키트가 워낙 잘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HMR이나 밀키트로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특히 요새 밀키트 정말 잘 나온 HMR이 정말 잘 나온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거의 90% 이상 맛을 구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HMR 제조회사와 제휴를 통해서 해외 진출한다고 하면 우리의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해외에서 좀 더 빠르게 손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비비고 만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1조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MR 잘 만드는 회사가 좀 더 맛있는 음식들을 제공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공유 주방 전환 성공 사례도 있나요 이렇게 해봤는데 실제로 먼슬키친에도 있고 저기 있는 고스키친에도 있는데 저희가 먼슬키친 예를 들은 건 너무 우리 홍보니까 고스키친에 보면 달떡이라고 달떡볶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게 다른 데서는 매출 되게 낮아요 근데 고스키친에 한 업체는 매출이 한 7천만 원 이상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관악점에도 열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 공유 주방의 시스템이 주는 강점 그리고 그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의 강점 이런 게 같이 접목되지 않았나 싶고 그 달땡 떡볶이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성공 사례 중에 하나고요 또 실패 사례도 되게 많습니다 공유 주방에 들어간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공유 주방에 입점해서 매출이 막 천만 원 이하 천만 원 이상도 되게 많고요 솔직하게 공유 주방에 입점해서 성공한 사례는 열 팀이 간다 라고 하면 세 팀 오프라인보다는 좀 더 높은데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온라인 사업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공유 주방에 들어가기 전에 온라인 사업이 어떻게 이뤄지고 배달 시장이 어떤지를 조금 더 공부하고 들어가시면 좋은데요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좋은 게 배달의 민족이 그런 교육자료를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장님 똑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채널에 사장님 똑똑이라는 걸 등록하셔서 거기 있는 컨텐츠만 다 보셔도 정말 실패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을 잘 이용하시는 것도 사업에 성공의 방식이니까요 꼭 사장님 똑똑 컨텐츠를 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히려 공유 주방 들어가서 손해보는 일이 없을까요? 하는데 실제로 공유 주방 들어와서 손해보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먼스리 키친 드릴게요 이거는 먼스리 키친에 스무디를 하시는 분이 들어왔는데 이 스무디가 식사를 대용하는 스무디였어요 그래서 논현점에 입점했는데 실제로 이사장님이 한 달 매출이 한 8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 이태원에 사셨을 때 되게 잘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배달로서는 이렇게 식사용 스무디를 드시거나 찾는 고객이 많지 않았고 이런 거는 좀 대형 상권에서 오프라인 했어야 되는데 공유 주방에 들어와서 한 6개월 영업하시다가 나가셨는데 이건 먼스리 키친 측도 어떻게 보면 업종 선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봐야 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저희 입점자분들도 공유 주방에 선택할 때 조금 고민해보는 계기가 돼서 저희가 입점 심사를 한 걸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공유 주방에 맞지 않는 업체는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배달로 잘 되는 브랜드가 있는데 배달로 안 되는 카테고리도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이상 매출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브랜드나 아이템을 저희가 공유 주방 입점하세요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돈을 받고 실패를 조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패하는 확률도 높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결국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소상공인을 통해서 저한테 문의하셔도 되고 앞에 있는 제 연락처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공유 주방이 여러분에게는 아마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실패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공유 주방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회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실패도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한 아이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